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요즘 버디분들을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국제뮤직페어 9번째 시간 뮤콘온라인 2020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저희 여자친구도 23일 뮤콘온라인 2020 개막공연 뮤콘오프닝쇼를 통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뮤콘 개막공연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 그리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과의 즐거운 수다 타임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9월 23일 생중계되는 뮤콘 개막공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뮤콘 개막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공연할 수 있다는 이렇게 힘든 시국 가운데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많이 봐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지만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뮤콘 개막공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진입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자주 만날 수 없어서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국제 뮤직페어 아홉 번째 시간 뮤콘 온라인 2020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틴탑도 23일 뮤콘 온라인 2020 개막공연을 정말 인사드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신분하요? 네! 네 뮤콘 개막공연을 위해서 저희 틴탑이 저희의 추억의 보냈을 열심히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과 즐거운 스타타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9월 23일 생중계되는 뮤콘 개막공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예 setzt매arım 공연에 응원입니다! 우리abi잖아요 선수